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노우의 만화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ICHE2BR3 개요 그리고 일본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ICH 내지는 일본의 제약사들을 대표해서 전달드리는 내용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MSD 소속이고요. ICHE2BR3 프로젝트 리더로서 본 패스크포스에 2003년도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 내 이행인 E2BR3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팀의 업계 측의 리더를 담당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아웃라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ICHE2BR3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ICHE2BR3를 일본에서의 이행할 때의 내용, 현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2BR3는 본 ICHEtopics에 해당이 됩니다. Etopic의 경우에는 efficacy topic인데요. 그 중에서도 E2로 시작이 되는 것은 약물 감시에 특화되어 있는 topic들입니다. 현재 E2topic은 A부터 F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E2A, E2B, E2D가 안전성 정보에 관련된 topic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ICHE 웹사이트에서 E2B R3 부분을 발췌해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국가별 임플리멘테이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지는 한국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E2B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2B 토피에게 첫 합의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2003년 11월 달에 본 E2B 토픽의 대폭적인 계정, 수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E2B R3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E2B의 뒤에 있는 R이라는 것은 리비전, 계정이라는 의미고 그 뒤에 있는 숫자는 계정의 몇 회차이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E2B R3라고 하는 것은 E2B 토픽이 최초 합의가 된 이후 3회차 개정, 수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003년도에 시작이 된 E2B R3는 2012년 11월 달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다큐멘트 마이너 체인지를 거듭해서 지금 현재는 2016년도 11월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이 E2B R3는 검토를 시작한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만큼 장기화가 되었을까? 그 요인 중 하나로는 바로 2006년에 있었던 SDO 프로세스의 이행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원래 첫 번째 E2B의 경우에는 그 사양을 ICH 내부적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R3는 ICH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사양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외부 단체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DO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이라는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ISO, HL7, 그리고 SAN이라는 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R3의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ISO 등등이 만든 규격이기 때문에 ICH E2B R3 차원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E2B R3 프로젝트에서는 이 해당 규격의 실행 지침서, 바로 Implementation Guide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ICH에서 작성을 한 문서의 일란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Implementation Guide 뿐만이 아니라 ISO 규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문서들을 다양하게 작성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문서가 동시에 공개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 역시도 공개된 문서들이고요. 많은 문서들이 본 Implementation Guide 릴리즈와 동시에 함께 릴리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E2B R3의 간단한 히스토리였습니다. 검토 시작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9년이라는 세월에 걸려서 작성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E2B R3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가 E2B R3 Relational Diagram입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1대다, 두번째는 1대1, 세번째는 1대0 내지는 1대다, 마지막이 1대0 내지는 1대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동그라미가 필수 항목이 되겠고요. 하얀색 동그라미는 필수가 아닌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환자의 정보는 E2B R3에서 환자는 한 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1대1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항목은 이상반응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이면서 또 이상반응은 한 가지가 아니라 복수일 수 있기 때문에 1대다 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약품 정보의 경우에는 1대다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ICH E2B R3의 첫번째 항목인 C1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관리용 항목인데요. 예를 들면 사례 아이디, 그리고 사례 타입, 자발보고인지 내지는 시험에 의거한 보고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정보 입수일과 최종 정보 입수일 등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제로 될 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타 자료, 심전도라던가 아니면 엑스레이 사진 등등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항목에 반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R3의 특징은 전자 파일에 대해서도 이 R3의 XML 파일에 함께 넣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CE, 프라이머리 소스입니다. 실제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원보고자 정보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의료 관계자 내지는 일반 소비자의 정보가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각국의 규제 당국에 규제에 따라서 정보를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CE3 항목의 경우에는 E2B 파일을 발신하는 발신자, 발신원을 의미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규제 당국자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이 발신자 정보는 기업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C4는 문원 서지 정보입니다. 이상반응 정보의 정보원이 문원일 경우에는 이 항목에 문원 정보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항목과 마찬가지로 문서 서지 정보에 대해서도 PDF, 전자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 전자 파일을 함께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C5는 시험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분은 연구명 또는 시험명, 스폰서가 부여한 시험명 등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 대 다 라고 반복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험의 경우에는 각 규제 당국이 부여한 번호 내지는 해당 국가 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상반응 정보에 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D 항목의 경우는 환자 정보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박스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이니셜이라던가 연령, 체중, 성별 등등의 특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몇 가지 복수로 입력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던가 내지는 의약품 사용 내역, 그리고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사망 원인 등등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D10이라는 항목을 보신다면 부모의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상반응 중에는 예를 들면 어머니 등등의 약물이 투여가 되고 태아에게 이상반응이 발현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은 신생아 내지는 태아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여를 하신 분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이 경우 D10이라는 항목에서 부모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 항목입니다. 이상반응 항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1대다 구조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E1 항목을 보시면 실제로 보고된 용어를 그대로 넣는 부분이 있고요. 또 E의 I의 1의 1, A는 모국어로 기재된 원보고자가 보고한 이상반응입니다. 를 들어서 한국어로 보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국어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E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 내용을 E, I, 1, 2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메드라로 코딩을 했을 경우 메드라 코드를 넣는 것이 E, I, 2, 1, B가 됩니다. 이어서 위독성에 대해서 이상반응별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크라이테리아는 E, I, 3, 2, A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망, 그리고 그 기타, 중요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서 발현일, 그리고 지속기간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아래 항목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입니다. 환자 진단 관련 검사함의 처치 결과입니다. 다만 이상반응마다 꼭 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로대의 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은 검사 날짜, 검사명, 그리고 검사명 그 자체를 메드라로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메드라 코드, 그리고 검사 결과, 그리고 정상범위의 하한값과 상한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F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G입니다. G는 이약품 정보를 넣는 항목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표 보시면 실제 의약품 정보, 의약품 명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복 입력의 경우에는 성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성분이 하나일 경우도 있고 내지는 배합제처럼 복수의 성분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로 대 다 라는 방식으로 반복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GK4R 이 내용은 투여 정보입니다. 투여 정보도 단일할 수도 있고 내지는 중간부터는 양을 증량을 시키거나 감량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의약품 하나라 하더라도 투여 정보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복해서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로 대 다 라는 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GK7R의 경우에는 적응증입니다. 보통 한 의약품에 대해서 하나의 적응증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때로는 한 의약품 대상 적응증이 다수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대 다, 제로 대 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E2B R3의 특징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GK9의 I입니다. 바로 의약품 이상반응 이상사례 매트릭스라는 항목입니다. 복수의 의약품과 복수의 이상사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첫 투약부터 이상반응 이상사례가 발현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의약품과 이상반응 내지는 이상사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한가지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반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H입니다. E2B R3의 마지막 항목이 되겠고요. 사례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E2B R3의 특징은 사례 요약 아래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다시 말해서 보고자의 모국어로 이 사례의 결과, 개요, 요약에 대해서 의견을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E2B R3 항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E2B R3에서 사용을 하는 터미널로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ISO 규격인 IDMP를 넣는 부분입니다. 주로 의약품 정보 부분에 이 IDMP를 넣는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IDMP의 경우에는 일부 이미 이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이행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MEDRA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일 텐데요. 이상 사례 정보 내지는 병명, 그리고 진단검사, 치 등등을 코딩할 때 이 MEDRA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E2B R3에서 사용을 하는 터미널로지를 ICH에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바로 ICH 메인테인드 코드 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코드 세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국가명 코드 등등 주요 사례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스탠다드 코드 세트가 E2B R3에서는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ull Flavor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E2B R3에서 사용이 되는 코드 세트입니다. 자 이어서 이 슬라이드는 IDMP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IDMP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스탠다드가 존재합니다. ISO 11238의 경우에는 Substance에 대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239는 조금 길긴 합니다만 이른바 약자로 PHPID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240은 Unit of Measurement, 다시 말해서 측정 방법에 대한 규격화입니다. 이어서 11615의 경우에는 의약품 식별자, 의약품 상품명이라던가 내지는 MH 정보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616의 경우에는 제재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IDMP의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규격에 대해서 총칭을 해서 부르는 이것이 바로 IDMP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IDMP의 경우에는 E2B R3 내부적으로 이 IDMP를 넣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아직 이행의 수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의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IDMP에 대해서는 현재 ICH 홈페이지에서 이행 상황에 대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이 URL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MEDRA에 관한 설명입니다. MEDRA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역시 ICH, A, C 토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M1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MEDRA의 토픽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MEDRA라고 하는 것은 MSSO라는 곳에서 메인터넌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 2회 3월과 9월에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MEDRA의 스콥은 기본적으로는 이상반응, 병명정보, 그리고 검사치 정보 등등이 기본입니다만 최근에는 컨비네이션 제품에 대한 에러 정보 등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MEDRA의 경우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MEDRA는 8자리 코드 그리고 커렌시 플래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E2B R3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이 MEDRA는 E2B R3에서 사용이 될 경우 최하층인 LLT 코드를 E2B R3 메시지로 사용이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임플레멘테이션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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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에 대해서 MEDRA 버전은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E2B R3 용으로 ICH에서 설정을 한 코드 리스트입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이만큼 E2B R3 코드 리스트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E2B R3 멤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코드 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명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ISO 3166입니다. E2B R3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단위입니다. 단위는 UCOM이라는 것을 E2B R3에서 사용하자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UCOM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URL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URL을 통해서 UCOM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ULL 플레이버입니다. E2B R3의 메시지는요. 이 HL7 메시지를 베이스로 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또 이 NULL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HL7에서 정의를 내린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경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고자에게 문의를 했는데도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아예 문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등등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E2B R3 관련 문서로는 한 가지 자 이렇게 Q&A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ICH E2B R3 멤버들이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는 Q&A 문서인데요. 실제로 R3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실제 유저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CH M2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CH M2라고 하는 것은 ICH의 전자화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M2의 레코멘데이션 안에는 예를 들면 전자적으로 송신할 경우의 기술 등등 이런 전자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ICH의 사양을 몇 가지 레코멘데이션으로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OID, UUID라고 있는데요. 코드 리스트 등에 사용이 되는 아이디입니다. ICH에서 이것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인포메이션 페이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2BR3 개요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에서 E2BR3 임플레멘테이션을 하는 과정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일본에서 ICH E2A E2B 그리고 E2D 이행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2003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E2BR3 전신이었던 E2BR2의 이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003년이라고 하면 E2BR3가 ICH에서 검토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리고 이 R2의 경우에는 2003년 10월부터 접수를 시작을 해서 2019년 3월달까지 보고가 종료되었습니다. E2BR3 쪽으로 접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종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일본 내 E2BR3 접수 시작은 2016년 4월 1일부터입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 전까지 R2, R3 양쪽 모두 보고가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R2에서 R3로 이행을 하는 그 과정이 3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E2BR3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016년 4월 1일부터 E2BR3가 일본에서는 이행이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준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2년 11월에 ICH에서 E2BR3 스텝4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일본에서도 이 E2BR3를 이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워킹그룹은 후생노동성 PMDA 외에도 업체 업계 단체 대표들이 어사인 되었습니다. 이 기업 쪽의 대표들은 각 시스템 벤더들과 정보를 밀도 있게 교환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시스템 특히 일본의 E2BR3 체제에 대행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에 이 그룹이 출범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이행 준비가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PMDA 쪽에서도 E2BR3를 접수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작업이 한 4년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PMDA 접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개정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3년간의 이행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9년 4월 1일부터는 E2BR3가 의무화되게 되었습니다. E2BR2에서 E2BR3로 전환이 되었을 때의 검토그룹이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E2BR2가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를 원활하게 E2BR3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특히 이번 R3의 전자화 데이터 등등이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기업들도 함께 협업을 하면서 테스트를 수회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행 관련해서 리저널 가이던스의 Q&A 등등도 이 검토 그룹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측에서 E2BR3를 이행을 하는 에 있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길 바란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ICH의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그리고 일본의 레저널 IG와의 관계성 입니다. 어디까지나 메인이 되는 것은 ICH의 E2BR3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입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를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느냐 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레저널 IG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2BR2에서 E2BR3로 보고를 전환할 때의 방법이라던가 레저널 유의점 그리고 보고 시의 룰 그리고 리저널 OID 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리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MDA의 보고를 할 때의 데이터 필수 항목의 설정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E2BR3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적 보고 인데요. 기업에 따라서는 페이퍼로 보고를 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E2BR3를 페이퍼로 보고를 할 시에는 어떠한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에 대한 내용들도 이 리저널 IG 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E2BR2에서 R3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룰에 대해 기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보고가 E2BR2였으나 이후 추가 보고는 R3로 진행이 되어도 된다 라는 기재가 있고요. 하지만 한 번 E2BR3로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를 E2BR2로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PMDA가 정한 룰입니다. 이어서 이 내용은 전자보고를 할 시에 세부적인 룰 내지는 전자보고 이외에 보고를 할 시의 룰 입니다. 우선 전자보고를 할 경우에는요. EDI AS1 내지는 AS2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점 또 PMDA가 준비를 한 웹사이트 에서 파일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 라는 방법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E2B 파일에 대해서 사이즈 상한이 지금 보시는 바 적혀 있는데요. AS1 경우에는 10M까지 AS2 경우에는 50M까지 웹사이트 에서 업로드 할 경우에는 하나의 ICSR 에 대해서 100M까지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전자증명서 라고 하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에 관한 룰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법률에 따라서 기업의 책임자가 PMDA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자증명서 라는 것은 기업의 사장 대표의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EDI 등을 활용한 전자보고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요. E2B 파일을 CD-ROM 내지는 DVD에 넣어서 PMDA 쪽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보고를 할 때의 E2B 파일 네이밍 입니다.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추가 정보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PMDA에 보고를 할 때의 데이터 체크 로직 그리고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 코드를 나타낸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PMDA에서는 보고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 내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무상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바는 사장의 대표의 전자 증명서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 한 전자 툴을 PMDA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PMDA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체크 로직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죄송한데요 가장 왼쪽이 바로 에러 코드 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는 실제 데이터 체크 로직 기재 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데이터 체크 로직 룰 입니다. 왼쪽에는 E2B R3의 항목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항목 반대로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입력하면 안 되는 항목 이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A, A, D, A 등등의 항목이 있는데요. A로 시작하는 번호는 시판용으로 보고를 하는 데이터 체크 D의 경우에는 임상 보고를 할 때의 데이터 체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고의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필수 내지는 불필요한 항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PMDA가 준비한 무상 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PMDA가 제공을 하는 툴 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CSR 작성 툴입니다. 이 툴을 활용 함으로써 PMDA 보고용 E2B R3 파일을 무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 툴입니다. 이것은 1번에서 작성을 한 내용을 XML 파일을 전자 증명서를 통해서 암호화 한다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툴 모두 PMDA 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어서 환경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증 환경 입니다. 각 기업에서 E2B R3 검증을 하고 싶다 라는 의향을 제시했을 때 이 검증 환경을 통해서 검증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2B R3 접수 시작부터 구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 검증 환경은 유효 합니다. 각 기업들이 해당 환경을 활용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PMDA가 제공하고 있는 E2B R3 무상 툴입니다. 붉은색 박스가 Regional Data Element 라고 해서 일본의 독자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푸른색 박스는 ICH 항목 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독자적인 항목도 ICH 항목도 모두 이 무상 툴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프레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페이퍼 포맷으로 입력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는 에러 체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PMDA의 데이터 체크 로직을 베이스로 입력한 항목 중에 에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E2B 이상반응 보고를 진행할 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도 BCP 때 예를 들어서 부작용 시스템이 다운됐다 이럴 경우 대체 시스템으로 PMDA가 제공하고 있는 ICSR 작성 무상 툴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암호화 툴입니다. 암호화 툴은 실제로 작성을 하신 파일을 불러와서 선택을 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전자증명서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또 PMDA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에크놀로지 마트 파일도 암호화 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것을 복호화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PMDA에서 개발한 ICSR 접수 사이트입니다. 이 접수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툴로 암호화한 파일들을 업로드 함으로써 PMDA에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이 PMDA에 보고를 한 내용 현황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보고를 한 것 뿐만이 아니라 EDI 툴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저렴하게 PMDA의 전자보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기재한 것입니다. 우선은 PMDA가 제공을 한 E2B R3 작성 툴을 통해서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암호화 툴을 활용 해서 XML 파일을 암호화 합니다. 이 암호화 파일을 앞서 보여드렸던 PMDA의 게이트웨이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저렴하게 PMDA의 전자보고 E2B R3 보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PMDA의 E2B R3 보고를 진행할 시의 가이드북 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가이드북을 그린북 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표지가 녹색이기 때문에 그린북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성은 업계 쪽에서 했고요. PMDA 내지는 각 제약사들 또 당국들이 이 내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북 의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ICH 에서 작성을 한 인플리멘테이션 가이드 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항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의 리저널 IG 내용 역시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린북 을 보게 되면 ICH 가이드라인 리저널 가이드라인을 모두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린북 의 목적이 기도 합니다. 실제 그린북의 구성입니다. 위에 푸른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ICH E2B R3 인플리멘테이션 가이드입니다.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노란색으로 칠한 내용 보시면요. 비즈니스 룰에 대한 기재입니다. 기본적으로 ICH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더해서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기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노란색 박스친 표는 보고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항목이 필수인지 내지는 불필요한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저널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가 된 내용을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리저널 가이드라인 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 특히 일본에서는 보고를 할 때 이런 룰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녹색 부분은 리저널 가이드라인 에 일환으로써 Q&A FAQ 가 몇 가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시를 보면 환자 이니셜 에 관련된 항목 인데요. ICH 가이드라인 내지는 리저널 가이드라인 에 대한 Q&A FAQ 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형 제약사의 경우 대부분이 글로벌로 A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A 시스템 이라고 했을 경우 기본 싱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상반응 사례가 있을 때 해당 싱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싱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 규제 당국에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규제 당국에 따라서는 아직 R2 보고가 진행이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입력은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PMDA는 R3 한국에도 R3 그리고 FDA는 R2 등등 각각의 국가의 요구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매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E2B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규제 당국에 따라서는 R2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반면에 R3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싱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어디에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떠한 로직으로 R2 내지는 R3로 아웃풋이 산출되느냐 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규제 당국에서 로컬 리콰이어먼트를 제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로컬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 로컬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각 로컬의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여기에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진단 검사 결과에 관한 항목입니다. E2B R3와 R2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를 넣는 항목이 R2의 경우에는 필드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R3의 경우에는 이 필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코드 두 번째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R2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결과 입력 필드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텍스트 또는 수치 모두 입력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경우에는 각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업로드 되고 또 어떻게 입력을 해야지만 R2 또는 R3 각각 항목에 맞게끔 나올 것이냐 라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E2B R3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